박성준 15점 몇 퍼센트 이런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만 보더라도 8%에서 20%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를 많다.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표를 쑤셔놓아준 겁니다. 그래서 8에서 20% 나오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80개 넘는 그런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다 완성을 거두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상욱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 정도 기록하게 됩니다. 전패입니다. 전패. 이런 미친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구 성동구래 구민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뭐죠? 모두가 다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서는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에서 8%나 20%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가.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이걸 딱 잘라가서 딱 비교를 해보면 착하게 값이 거의 일치할 겁니다. 양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딱 좌우로. 이런 짓들 한 겁니다. 국민들이 무슨 돼지나 붕어나 과제가 아니면 이런 짓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조작했냐. 여러분 보시죠. 21대 총선에서 아주 심하게 조작했습니다. 지상욱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려야겠다. 28%를 조작한 겁니다.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의 중성동구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5만 3,507명입니다. 이 숫자 가운데 28%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7,367표를 박승준 후보에 밀어주고 그다음에 7,367표를 지상 후보에서 빼앗는 겁니다. 26%입니다. 그러면 지상 후보는 자기가 여러분들을 얻었던 그런 예상 득표수 2만 7,991표라는 사전 득표수 가운데서 무려 26%를 빼앗기는 겁니다. 26%를. 여러분께서는 그 14%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28%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걸 딱 보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구하게 되면 얼추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나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28%입니다. 그래서 예상 사전 득표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상 사전 득표수는 여러분들 박승준 후보는 조작된 표를 얻었기 때문에 빼주고 지상 후보는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 득표율 기준으로 박승준 후보는 58%를 받았다고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44%를 받은 것을 추정됩니다. 지상 후보는 39%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을 중앙선거 관련해가 뻥을 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받은 것은 52%입니다. 이렇게 사전 득표를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큰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은 데는 그대로 0.01이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이겼냐. 2020년도 4.15 총선 누가 승리했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번 자료. 더불어민주당의 박승준 후보가 6만 4천 표를 얻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5만 8천 표를 얻어서 약 4천 표 자위로 박승준 통합미래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는 뭐냐. 진짜는 민주당 후보는 5만 6천 표 지상욱 후보는 6만 5천 표로 얻어서 지상욱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시 중구 성동을의 선관위 발표는 5771표로 민주당의 박상준 후보가 승리했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당락이 뒤집힌 경우입니다. 조작된 사전 투표소를 수정하게 되면 통합당의 지상욱 후보가 8963표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당락을 바꾼 경우가 바로 서울시 중구 성동을의 지역구입니다. 지상욱 후보는 제가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안 했냐. 정치인으로서 계속 경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승관이 밑보이면 안 돼. 지금 이게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도 내놓고 여러분들 승관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에서 청문회에 중앙승관이 위원장 노태강이라는 사람인가 뭔가를 할 때도 아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승관이 찍히기 싫다는 겁니다. 지상욱 씨도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석사도 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정치판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인데 다 안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 보시죠. 어떻게 조작질을 했느냐. 여러분 1번 2번 3번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뭔가 하냐 중앙승관리원에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1번 2번 3번이. 손을 하나도 안 댔습니다. 이거는 사전 득표수 이거는 당일 득표수 이거는 사전과 당일을 합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상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2%를 얻었습니다. 대개 52%를 얻은 후보들은 대부분 다 당선됩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 보시죠. 52%의 당일 투표를 얻은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갑자기 39% 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겁니까. 14%를 도덕질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중구 성동울 구민들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서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지상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2%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2%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39% 떨어뜨린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입니다. 갑자기 12% 끌어올려 가지고 58%를 만들어준 겁니다. 만든 숫자입니다. 이렇게 조작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우울울합니다. 지금 국회에. 다음은 4번, 5번, 6번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에서 당일 투표에는 조작이 크게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자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야 고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됐다. 이런 조작 프로그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8%가 88개의 중구 승동우래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적용돼 가지고 투표소 레벨마다 28%를 훔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28%를 훔치지 않는 상태로 모든 88개의 투표소를 다 되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투표소별 사전 득표소를 후보별로 구한다면 그것을 합산해서 여러분 구한 것이 바로 4번,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박성준 23,747표, 지상욱 27,991표 1번하고 여러분 4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서 박성준이 3만 1,000표를 받았다 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2만 3,000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상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만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2만 7,000표를 받은 겁니다. 4번과 5번을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노란색 이것이 바로 후보별 진짜 득표수가 나옵니다. 진짜 득표수에 따르면 지상욱은 6만 5,664표 박성준은 5만 6,701표를 얻어 가지고 순위가 역전된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조작률을 수정한 이 4번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4번하고 5번을 딱 비교해 보시면 진짜 가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일 득표율이 민주당은 46%인데 예를 들면 사전투표율이 44%인데 2% 0.1.4%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지상욱은 52% 당일 득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사전투표율은 52% 0.000입니다.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진짜와 진짜끼리 비교해보니까 거의 오차가 없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비교해보니까 엄청난 오차가 12% 진짜와 가짜를 비교해보니까 14%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는 뭡니까? 도덕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도덕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중앙선거 관련회에 발표한 자료는 당일 투표는 정상인이니까 진짜와 비정상인 가짜가 비교되면 되고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차이가 12% 14% 그런데 진짜와 진짜를 비교해보니까 여러분 제1.4% 진짜와 진짜를 비교해보니까 0%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도덕질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다 딴 겁니다. 이걸 묻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전산 조작 흔적이 남습니다. 이게 마이너 7이라는 숫자가 남지 않습니까? 맨 밑에 여러분 자료가 뭡니까? 중앙선거관리나 발표한 사전 득표수입니다. 바로 위에가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과 수정한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두 가지가 항상 중앙선거관리나 자료에서 익녀 투표지가 남습니다. 박성준 3표 지상욱 3표 조작 안한 이중양 제로 원래는 뭡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000이 나와야 됩니다. 무효투표수 1표 합체가 뭡니까? 6표하고 1표를 합치니까 7표 7표가 남는 겁니다. 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조작하게 되면 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마이너 7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딱 정리정돈이 됩니다. 저기 글쎄 우루사TV님은 공박사님 국회의원 하라면 공박사 모욕하는 것 순수함을 잃지 마십니다. 국회의원은 왜 합니까? 국회의원은 왜 하죠? 저는 그런 것 전혀 관심도 없고 한시적으로 선출직 몇 년 해보는 거 없고 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야단입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 많은 모양인데 저는 별로 전혀 그냥 국회의원을 왜 하죠?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이너 7입니다. 이게 전산조작 흔적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박상준 후보가 투표를 도덕질한 거죠. 그래서 지상호 후보가 패별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짓을 말해요. 이런 짓을 해.